나 진짜 뻣쩍해서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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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벌 벌 벌 벌 벌. 아 건물서 건물서. 아 알았어. 아 씨 나 개 깜짝 놀랬잖아. 야 괜찮아? 어? 나 진짜 몰라. 우와. 나 믿지? 나 믿지? 하지마. 나야? 나야 또 나야? 또 나냐고. 백마티비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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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저희 백마티비가 며칠 전에 분산홍보로 양봉체험을 갔다 왔는데 박쌤이가 거의 촬영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고 안 물리려고 입고 있습니다. 아... 580. 안 물리려고 필사적으로 입는 모아이 씨. 근데 제가 꽃이기 때문에 또. 잠깐만요. 회색 입으니까 더 모아이 같은데요? 저는 그럼 이걸 다 벗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미국 정원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름 2만 원으로 치고. 예? 들어오세요. 저는 살 거예요. 진짜로. 근데 미안한데 꽃에 벌이 꼬이잖아. 저예요. 벌은 꽃에만 꼬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너는 왜 모자가 작아 보이냐. 저는 곧 있으면 모자를 삽킬 거예요. 펄! 펄! 야! 진심 없어. 우와! 야! 눈 하나 했어. 이마이야! 백화점! 저희는 오늘 꿀농장에 왔습니다. 오늘 진짜 다양한 체험이 있대요. 저희 그래가지고 백마TV가 또 기깔나게 시끄럽게 백마TV답게 꿀농장 양봉 체험을? 양봉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샘이부터 가! 야! 잠깐만! 야! 아니야. 야! 벌벌벌벌! 야! 진짜 안 돼. 진짜 나, 나, 나. 벌! 나 안 봐. 벌 안 따라와. 진짜 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촬영을 못해서 저희가 또 사람 약점을 발견하면 그게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이걸로 박샘이를 벌로 벌받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재밌겠다.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아니? 이제 그만해, 이제. 여기 양봉장 안이거든. 나 진짜 벌자마자. 뭐야? 아니, 우리 맨날 너무 안해서만 이렇게 하니까 비 안 올 때 약간 이렇게. 근데 양봉장 갔다 온 이후로도 약간 트라우마 생긴 것 같은데? 아니, 트라우마가 아니라. 어. 아, 진짜. 나 몰랐는데 내가 모기가 다 뜯겼더라고. 여기 보면 모기가 다 뜯겼는데 나 진짜 벌 때문던 모기 다 뜯긴지 몰라. 다음날까지도 와, 진짜 이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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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깜짝 놀랐네. 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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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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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잤어, 방금? 야, 어차피 내가 꽃바지 꼬아서 나한테 꼬일 거야. 너한테 전혀 안 꼬여. 들어가면 안 돼? 향수 뿌리면 안 된다는데 향수 뿌렸단 말이야. 진짜로? 안에서 하니까 답답해. 나 냉방병 걸렸어, 진짜로. 아, 난 벌병. 야, 또, 또 날아온다, 또. 어머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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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딴 데서 가면 안 돼? 편집 안에서 기다리면 안 돼? 그건 너무 민폐야, 왜냐면 마스크 끼고 기다리고 또 수다 떨고 이러니까 너무 민폐야. 에어컨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잖아. 맨날 나 진짜 에어컨 그만해. 야, 근데 진짜 진심 없어. 아니, 지금 개미 올라온 거 같아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진짜로. 알았어. 하지, 아! 나까지 불안해져, 진짜 이제 그만. 아이, 목이 너무 뜯겨. 나는 왜 이렇게 다리에만 뜯겨. 왜 그래? 상처가 너무 심하지 않아? 아, 목이 미쳤어 봐, 진짜. 야, 근데 여기 좋지? 우리 가끔 여기에서 이제 회의도 하자. 이런 데는 가을이나 약간 좀 봄. 야, 잠깐만. 왜? 학생이 진짜 잠깐.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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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니, 왜왜왜왜왜왜왜왜.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어차피. 아, 건너지마, 건너지마. 아, 알았어. 나 믿지, 나 믿지? 어, 안 쏘게 할게.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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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 야, 날라갔어! 가자, 나 진짜 모르겠어. 근데 김지유 여기로 오기로 했다니까. 우리 집 에어폰도 고장났어, 근데 지금. 어차피 잠깐 이렇게 있어야 돼. 미친놈아, 그러니까 향수를 왜 이렇게 많이 뿌리고 와! 정말 감청을 했는데 진짜... 나 눈 마주쳤어. 말벌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알이야? 우리 알 났나? 왜! 소리 들렸어. 그게 진짜 귀이없으로 지나갔어. 진짜 하지마 진짜. 아 야 너 때문에 나한테 입으면 좋으니까 진짜 하지마. 야 왜 자꾸 너한테만 붙어? 야 진짜 뻔이 아니라 너 진짜 향수 오늘 들이부었냐? 아.. 진짜 나도 무서워서 그래. 진짜 내가 꽃바지 입어서 그런가? 아줌마 있어? 아 근데 진짜 건물들어 건물들어. 아냐아냐아냐. 야 갔어. 바위에 있나 봐봐. 없어 없어 없어. 아 나 괜히 깜짝 놀랐잖아. 그냥 땀을 차라리 내고 와. 왜냐면은 니가 지금 단 향이 너무 많이 나. 아 나 지금 미안한데 니 말 하나도 안 들려. 야 근데 니가 양봉 이후로 너무 오바싸는 거 같아. 아냐 들어올 때부터 벌이 너무 많아. 아니 여기 진짜로 여기가 벌이 왜 이렇게 많고? 땀 흘리는 거 봐봐 야. 야 괜찮아? 어? 진짜 존나 봐. 우와. 흰색뱅이 가지고 올 거야. 야 김주희 언제 오냐고 지금 카톡 해봐. 나 전 배터리 없어. 아 진짜 진짜 하지마. 아 또 가지마. 나야? 나야 또 나야? 또 나냐고. 야 야 야 야 움직이마.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빨리 한 거 같은데. 야 맞아. 아 맞아. 어디? 어디 야 범치마. 아 진짜 안 범치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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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나봐. 아 진짜 갈나봐 갈나봐. 아 진짜 진짜.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너의 약점은 동기의 컨텐츠지! 묶여 뒤지는 줄 알았네! 야 진짜 뻥이 아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이거 봐봐 진짜 이거 뻥 아니야? 야 너 진짜 개쫄보다 뭘 쫄봐 벌고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안 무서워했는데? 나 안 무서워했는데 완전? 벌 완전 무서워한다 친구야? 너 벌 무서워하니? 봐봐 벌 다 무서워하잖아 그래? 야 내가 이거 만드느라 내가 매니큐어 얼마나 칠했는지 알아? 자 선물 아 진짜 싫어 벌벌아 고생했어 벌벌아 박쌤이 벌로 조지기 성공 나 오늘 확신했어 그만두기 그만두고 네가 최근에 우리 많이 조졌잖아 나는 이딴 시기만 납붙해 벌 보고 얼마나 벌벌 따는지 알면 너네가 벌로 이렇게 벌벌벌하게 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그럼 진짜 말 벌 이거 말 벌이다 아 진짜 말 벌이다 더워서 흘리는 거야 식은땀이야 진이라 거짓말하고 지금 비하잖아 진짜 진짜 다 젖었어 근데 진짜 안 불어오면 너 전류라니까 응 알아 죽으시죠? 왜 들어오세요? 뭐요? 아 안 되겠다 진짜 벌벌 잡아가지고 아 아 친구야 이제 풀어놔야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지금 박쌤이 진짜 잠들었어요 놀릴 거예요 아 당하지 말라고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하지마 나 진짜 트라우러야 나 진짜로 니 찌찌에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씨 찾아줘 내 벌벌이 어디 갔어? 나 솔직히 하나 말할까? 뭔데? 나은 무서운 척한 거야 한 번도 안 돼 어 이거 재밌다 잘 짰다 컬러 자고가 싫어 자옹 너 벌 다섯 번 안 보잖아 나도 일어나면 내 몸에 벌 다 붙어있겠다 아 씨 들켰다 극적극적 야 진주야 도망가니야 기대해 나도 대박인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우가 무서워 안녕 잘 가 과연 니 차에 뭐가 있을까? 아 씨 자고 갈게 아 진짜 붙어있어? 아 진짜 하지마 아 어떡해 아 나 지금 온몸에 당장 있어 아 진짜로 빨래 아 진짜 몇 마리 아악 아니 니는 어떡하라고 뭐 진짜 있냐고 왜? 나와 오빠 치지 마 치지마 아 진짜 있어 오빠 왜 이렇게 치고 백마TV